한국국토정보공사 교회, 카페가 늘면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건물과 도심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관상용 생울타리 과연 어떤 식물을 심고 가꿔야 하는지 그 노하우를 지금 공개합니다. 기존의 생울타리는 가지와 잎이 많아 집과의 경계 또는 담장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이나 미관상 좋지 않은 곳을 가리기 위해 조성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주변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관상 가치가 높은 관목류 중 잎색과 꽃, 열매색 등이 다양한 식물을 생울타리 소재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잎색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생울타리 식물로는 국수나무와 양매자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국수나무 종류는 자엽국수와 황금국수, 타이니와인이 주로 쓰입니다. 자엽국수는 이름처럼 자주색 잎이 독특한 느낌을 주는 식물인데요. 5월에 분홍꽃이 피며 6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황금국수는 노란 연두빛 황금색 잎이 매력적인데요. 5월에 하얀 꽃이 피고 6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이니와인은 젓갈색의 작고 세련된 잎을 가지고 있는데요. 6월부터 8월 사이에 연한 분홍색 꽃을 피워 진초록 식물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양매자 종류는 오렌지 로켓, 골드 로켓, 헬몬드 필러가 많이 식재되고 있는데요. 이 식물들은 싹이 잘 돋고 추위와 공해에 강해 군식과 생울타리에 적합합니다. 특히 양매자류의 다양한 잎색은 조경 소재 중에서도 색의 변화를 줄 수 있어 많이 선택되는 식물입니다. 꽃색의 다양한 생울타리 식물로는 말발도리 스트로베리필드와 꽃된강, 풀독이 홍매가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말발도리 스트로베리필드는 5월부터 피는 별 모양의 꽃이 하얀색과 분홍색을 띄고 향기가 매우 좋습니다. 특히 스트로베리필드는 꽃이 여러 번에 걸쳐 만발하며 관리하기가 쉬워 화분이나 정원에 심기 적합합니다. 꽃된강은 키가 2미터까지 자랐는데요. 생육이 왕성해 밑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포기를 이루기 때문에 생울타리와 무리지어 심을 때 좋은 식물입니다. 6월에서 10월까지 피는 꽃된강의 흰색 꽃은 예쁠 뿐만 아니라 향기도 좋습니다. 풀독이 홍매는 잎이 지는 관목으로 3미터까지 자라는데요. 추위와 염분, 공해에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잎이 돋기 전에 꽃봉오리가 진홍색으로 부풀며 꽃이 만개하면 탐스럽고 아름다워 생울타리 조성용 식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스테디셀러 식물입니다. 정원이나 건축물과 잘 어울리는 생울타리 식물을 선택했다면 이제 잘 심어야 하는데요. 먼저 심을 식물과 컨테이너 화분 또는 부직포 화분, 펜스만 그리고 상토, 마사토, 퇴비, 난석, 삽, 전정 가위를 준비합니다. 상토와 마사토, 퇴비는 3대 1대 1의 비율로 잘 섞어줍니다. 이후 컨테이너 화분의 울타리를 규격화할 수 있게 10cm 너비로 이중 펜슬을 고정하고 컨테이너 화분의 반 정도의 상토를 채워줍니다. 울타리 식물을 심을 때는 일반적으로 20cm 간격으로 띄워 심는데요. 용도와 나무 폭에 따라 간격은 조정해가며 심어줍니다. 식물을 심은 후에는 뿌리가 들뜨지 않게 흙을 채워 꾹꾹 잘 눌러주고 다 심고 나면 전정작업을 해주는데요. 나무 상태에 따라 아래에서 위로 수형에 맞춰 잘라줍니다. 전정작업까지 마치면 뿌리 부분까지 흙이 젖도록 충분히 물을 주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상태를 봐 기울어져 있는 나무는 반대쪽 흙을 밟아 반듯하게 잡아주는데요. 후직포 화분에 식물을 심을 때는 배수를 위해 화분 바닥에 난석을 깔아준 후 상토를 채워줍니다. 생울타리 조성에 적합한 식물은 다른 식물들에 비해 관리가 쉬운 편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물을 줄 때는 뿌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일주일에 2, 3회에 걸쳐 물을 줍니다. 이때는 손가락 2마디 이상 깊이의 토양 수분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건조할 경우 충분한 양의 물을 줘야 합니다. 시비는 봄, 가을 생육비의 마른 생장을 위해 월, 일 위해 액비를 시용하는데요. 생울타리 식물은 심은 후 관리하지 않으면 뿌리에서 3가지가 많이 나와 관목형으로 자랍니다. 따라서 수형이 곧고 규격화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웃자란 가지나 새로 나온 흙질을 잘라줘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다듬어진 생울타리는 다양한 잎색과 꽃 그리고 열매를 사계절 내내 제공해 정원과 건물 그리고 도시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데요. 아름다운 색으로 눈을 즐겁게 하고 싱그러운 향기와 힘찬 생명력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식물로 생울타리를 만들어 단조롭고 무료한 일상의 색다른 즐거움을 체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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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